자막제공자 터네벅서 난 원 고쩌네난 원 어느 회사에 그 아방이형 두갓대형 사라신지 그 터네벅 아니 저 텔레비를 보니깐 신 뭐 서방각시들 나왕 가오는디 예청들은 먼 그자 만난게 후회시롭고 서방들은 그자 다시 태어나도 난 우리각시를 다시 만날거고 저 주눅들고람 신게몬딱 또 나아찌들 견겼네 그럼 골수벌께 어쩌게 인혁 허는거 다 받아주고 그자 비유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저 인혁 각시 만난 사람들을 어디강 또 만날거라게 걍이 누난 서방들사 다시 태어나도 그각시 또 희영살켜네도 그각시들은 두불 그서방이형 살구죠 그 구각이 하 따가람신 뭐 처음 만날때부터 걍은 잘 만나지 뭐 처음 만날때도 인혁이 만나지 놈이 만나서 걔 난 처음 만난 처음 사름신디 반허고 전 불붙들땐 눈에 그게 시완노난 전 단점들은 잘 못베려고 그자 좋은것만게 그자 인혁신디 잘 내주고 그자 인혁도 저사람이 저사람이민 델태주영 눈에게 그게 즉각하게 시완노난 금식어 베레멍말멍을 저러가 이사나 수가게 걍허형 살당보민 그자 구진 것도 봐주고 잘나는 것도 봐주고 전 부족한 것도 봐주고 커주마는 다 사는 삶이 걍허구 사름처럼 별난 사름 없지 생각해온 다들 살아가미쥬 말로사 두불 그사름 아니만나 캔 각시들 건 고랍쥬만은 쏘고비 어디 갑니까 게 말로 건허는거 주게 시우긴 무슨 구신이 시완나 미식이 시우다 말이요 시우기는 미식은 시와 시우기는 아방두 그거 뭘로 구가게 사랑에 빠지면 눈에 그게 턱하게 시와불민 그 제대로 베레 질 것 같게 금시 턱이냐 누렘씨가 시와들 아는 것도 안 보이게 무조건 그저 다 좋은 거 중에 이것도 좋아 배고 저것도 멋져 배고 이런 사람 또 어땐 생각허멍 이번이 노치민 아니 될 거 닮은 게 불 그저 와싹하게 부뚜멍들 둘이 좋아하는 그저 부부된 거 아니꼬아 개민 요새 젊은 아이들은 누네 이 안씨와 저주 10단계들을 안가면서 무사람 내 누네씨야도 요새 아이들은 보난냥 이것저것 따집는 게 너무 하아 미식어 영어민 앞으로 동행 살아갈 거 미신 또 아이 나음 미신 어떤 키와줄 가늠은 이신감이신건가 아이들인 놈이 생각더리 하노 난 이것이 없는 일도 있쥬마는 그것이 없는 죄는 다 그게 혼인으로 이어점 수 가기 개나 인형도 나 처음 만날 때 미식이 시완 나한테 왔댄 말이라 아이고 난 누네 이것만 시와 수 가기 그때 서문 난 양 시와도 미식어 족족해 어떤 게 붙은 게 영행 왔쥬 그때 정신 바짝 출렬시민 나가 아방신들의 시집을 안이 왔쥬게 긍허고 아이고 긍허형 가야하는 거고 긍가란하면 말 듣는 거구나 하여 그때서 긍허했쥬 인혁이 이것이 서방고심 초장된 게 수 가기 두 개 얘기 들으면 저 조선시대 홀레올린 사람처럼 말을 우리 때가 옛날이냐 말을 해도 긍허해도 난 죽지 못해 왔댄 말이라 그때 처음 아버지 어디간 중신 들어온 난 지랜 조그만이 오고 볼품은 어서도 일은허형 각시매기국 점 일을허형 가정은 지킬 만은 제목이 난 그거 미덩 우리 똘 보내자 남친은 나방말드렁 시집갈 생각을 허여도라 그거는 난 그냥 핑핑놀 사람인 중 알아서 그때 아버지 말놈이는 아버지 말대로 허는 중 알았쥬 난 우리 할머니 안고던데 너 평생 일 안해도 이 가위만 남인님 핑핑놀아도 사람인지 거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디간 들어봄이라도 형 이거 참 어른들 미신말 주고받으신지 알아봐주면 알아봐시면 쭈푸다기 건거 난 이거 정말 양 눈에 시왕들 사랑에 빠지고 다 부부들 되고 계시난 인혁이 선택한 거 인혁이 미우나 고우나 단점만 보지 마랑 장점들도 부멍 잘 살아가야 쥬 이재왕 어떤 걸 꼽가기 인혁이나 나나 그거 고를 자격으로 싱가 다 알겠지 ㅋㅋㅋㅋ 그냥 그냥 계속 정 cared